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논쟁이입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컷편집만 해서 올라갈 겁니다. 오늘 이렇게 급하게 여러분들한테 온 이후 생방송도 진행을 했지만 애플 이벤트 4월 20일 애플? 20일 맞나? 20일 애플 이벤트에서 애플에서 신제품 발표도 하고 해가지고 그거를 조금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요약 한번 가봅시다.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내용은 애플 카드. 애플 카드 내용인데 이거는 뭐 국내에서 지원 안 하죠? 뭐 애플 카드 패밀리 뭐 이런 거 얘기 나왔는데 국내에서 못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팟캐스트 내용도 있습니다. 뭐 디자인도 바뀌고 구독도 생기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별로 크게 여러분들이 원하실만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아이폰 12의 새로운 색상, 퍼플 색상, 이쁜 색상 등장했는데 이게 9월달, 10월 한 그쯤 돼서 이제 아이폰 13, 13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사시는 분들 빼고는 크게 뭐 메리트는 없겠죠. 넘어갈 만한 메리트는 당연히 없겠죠. 지금 사실 분들은 이런 색깔이 생겼다 정도만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애플 TV 관련 내용도 있어요. 애플 TV 같은 경우도 이번에 새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출시를 하는데 이것도 국내에서 쓰시는 분들이 없죠? 직구를 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기능적으로 봤을 때 국내에서 쓸만한 거라고 하면은 애플 아케이드 그리고 이쁘대요. 사용하자분들 말로는 생방송에 왔던 사용자분들 말로는 그냥 이쁘대요. 그거 말고는 장점이 없대요. 뭐 에어플레이 같은 경우는 요즘 스마트 TV에서도 사용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장점도 아니고 대체 국내에서 별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크게 중요한 제품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에어 태그라는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 휴대폰 찾기 같은 거 하죠. 아이폰이랑 이거 애플 워치랑 패드라든지 맥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는데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죠. 근데 이제 에어 태그라고 이 태그를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정밀 탐색 기능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냥 GPS로 대충 어느 쯤 위치가 아니고 진짜 이 집 앞에 만일에 에어 태그가 저기 있으면 휴대폰 가지고 추적을 하면 진짜 이까지도 추적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게 추적을 해주는 기능까지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사가지고 이제 열쇠고리 같은데 차, 키 이런 데다가 달아두시면은 혹시나 잃어버렸을 때 위치 추적을 쉽게 할 수가 있다. 이 친구 가격 같은 경우는 한 개 3만 9천원 출시가 됐고 4개 팩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4개 팩 12만 9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죠. 이거 주문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문이 가능하다고 하고 출시는 30일이라고 하는데 애초에 국내는 뭐 예정이 없으니까 해외에 가서 구매를 하시든지 아니면 국내 출시까지 기다리셨는지 하시면 되겠죠. 이거 출시하면서 이것만 가지고 다니면 이를 거 아니에요. 뭐 연결하는 열쇠고리 같은 게 있어야 될 텐데 에르메스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에르메스, 키링, 백참, 러기지, 택 이렇게 출시를 했는데 가격이 에르메스 비싸죠. 명품이기 때문에 뭐 이거 없으면 그러면 저거 사용도 못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악세서리를 판매를 합니다. 가죽 키링이랑 가죽 루프 그리고 이거 뭐 실리콘 루프겠죠. 가격은 이렇게 보시면 3만 9천원, 4만 5천원, 4만 9천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색상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색상에 맞춰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인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제품이고 그리고 이번 발표의 핵심 제품 중에 하나인 아이맥 24형 출시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21.5형 아이맥 대 21.5형의 아이맥을 대체하는 제품이고 애초에 저는 아이맥 크게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원래 그렇게 주의기 있게 보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M1, M1 칩이 탑재돼서 출시가 됐습니다. 그럼 21.5형에서 24형으로 바꾸면 사이즈 자체가 좀 많이 달라졌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높이하고 너비가 1cm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디스플레이 있는 베젤 부분을 이제 확 줄여가지고 디스플레이 크기를 많이 늘렸다고 봐야겠죠. 디스플레이 크기 늘어난 만큼 해상도도 많이 늘어가지고 4K에서 4.5K로 이제 해상도도 더 오른 거고요. M1 칩이 탑재됐기 때문에 메모리는 최대 16기가까지 탑재가 되고 용량은 최대 2TB까지 탑재가 돼 있습니다. 이번에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좀 화려한 색상 7가지 색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출시가 됐고요. 원하는 색상 골라서 하실 수 있고 사이즈 자체가 좀 많이 줄었어요. 두께, 사이즈라는 건 두께가 원래 뒤에 아이맥이 이렇게 동그랗게 튀어나온 모양이었는데 이번 M1 칩으로 바꾸면서 로직보드 자체를 굉장히 이렇게 줄여가지고 하단에다가 이렇게 박아두고 디스플레이 뒷면은 이제 매끈하게 일자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제작을 했고 이게 모델이 아까 가격이 나눠지잖아요. 근데 169만원짜리 모델하고 194, 221만원짜리 모델하고 이렇게 다르게 가는데 색상도 169만원 모델은 4가지 색상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7가지 색상 모두 선택이 가능하고요. 밑에 뭐 성능적으로도 GPU 하나 깎은 이런 차이도 있긴 한데 내리다 보시면은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쪽 부분, 후면에 썬더볼트 포트 부분에서 169만원짜리 모델은 썬더볼트랑 USB 4 지원하는 포트만 두개가 있고 옆에는 USB 3.1 2세대를 지원하는 두개 포트까지 추가로 달려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세대 같은 경우는 썬더볼트를 지원을 하긴 하는데 썬더볼트 4가 아니고 3를 지원하기 때문에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 애초에 맥 사용하는데 썬더볼트 4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아니겠죠.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트루톤 기술이 들어갔고 카메라 같은 경우는 M1 프로세서가 들어가면서 이제 이 카메라 화질 자체가 정말 막 좋아졌다고 해요. 보정도 해주고 막 이제 노출도 제대로 이렇게 잡아주고 그래서 막 화질이 좋대요. 아무튼 그리고 마이크 같은 경우도 맥 사상 최고 수준으로 좋대요. 근데 뭐 애초에 전세대에 비해서 당연히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당연히 맞는 거겠죠. 그리고 스피커도 총 6개 탑재가 돼가지고 그리고 스피커도 총 6개가 탑재가 돼서 정말 쩐대요. 그냥 쩐다고 하는데 이건 뭐 써봐야 알겠죠. 제가 모니터에 달린 스피커들을 많이 써보긴 했지만 다 약간 애매한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얼마나 좋을지는 혹시나 제가 사게 되면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보시면 여기 전원을 꼽이는 그쪽인데 케이블이 마그네틱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잘 붙는다고 했는데 얼마나 잘 붙을지는 모르겠네요. 이게 뭐 이렇게 돌려서 고정시키는 것도 아니어 보였는데 쉽게 떨어지진 않을지 조금 불안하긴 한데 알아서 잘 만들었겠죠. 혹시나 이것도 구매한다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인터넷 연결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유선 연결 같은 경우는 어댑터 자체의 이더넷 포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꼽아서 지금 여기 하나로 통짜로 전원이랑 이더넷이랑 전부 연결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더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거를 한 번 써봤던 거는 크롬캐스트 예전에 한 번 써보면서 거기 유선 인터넷 연결하는 게 어댑터 부분에 이렇게 연결을 하는 형태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기 들어간 거 보고 조금 신기하긴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맥뿐만 아니라 키보드 그리고 트랙패드 마우스까지 전부 색깔 깔맞춤으로 이렇게 맞출 수가 있고요. 이 키보드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바뀐 게 여기 지문인식이 이제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키보드로도 지문인식을 해서 컴퓨터를 켤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잠금이랑 방해금지 모드가 키보드 버튼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이제 단축키를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4월 30일부터 주문이 가능하고 5월 하반기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국내 출시는 아직까지 예정된 건 없고 빨리 사시고 싶으면 해외 구매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오늘의 핵심 발표 제품인 아이패드 프로 아이패드 프로 신형입니다. 오늘 발표된 거 보고 저 이거를 처분을 하든지 창고 행을 하든지 아니면 저 뭐 서버 용도로 사용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을 정도로 좀 향상이 많이 됐어요. 이제 가장 먼저 들어간 거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애플의 M1 칩이 탑재됐습니다. 원래는 A12 Z 바이오닉 그 칩셋 원래 모바일을 사용하는 그런 칩들이 계속 탑재가 됐었는데 이건 이제 통합으로 M1 칩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M1 칩이 탑재되면서 M1 칩이 들어가면서 성능이 50% 향상이 됐고 그래픽 성능 같은 경우는 40%가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핵심 크...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다고 해요. 근데 뭐 11형 같은 경우는 크게 바뀐 부분은 없고 12.9형의 우리가 원했던 미니 LED 백라이트 기술이 탑재가 됐다고 합니다. 미니 LED가 총 약 만 개가 들어갔고 로컬 디밍 존만 2500개 여기서는 2596개 풀 어레이 로컬 디밍 존을 갖춘 2D 백라이팅 백라이팅 시스템 크... 로컬 디밍 드디어 올레드에 거의 필적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근접을 많이 한 로컬 디밍 기술을 LCD 디스플레이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디스플레이 들어가게 되면서 최대 밝기가 일반 SDR에서는 600니트로 11형과 12.9형이 동일하지만 HDR 시에 최대 피크 밝기가 1600니트까지 올라가고요. 최대 전체 화면 밝기가 1000니트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명암비는 백만분의 1로 애초에 로컬 디밍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명암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5G 5G를 드디어 패드에서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밀리미터파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애초에 쓰지도 않는 거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최대 이상적일 때 3.5기가 비트 퍼 세컨드의 속도가 나온다고 하고 5G 사용 가능하니까 밖에 나가서도 정말 빠르게 즐길 수가 있겠죠. 이제 5G만 생각보다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깔려가지고 속도가 제 속도? 저 정도까지 수준은 아니더라도 진짜 원활하게 뽑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간지가 나요. 미니 LED 그리고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센터 스테이지라는 기술이 들어간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센터 스테이지라는 거는 그냥 그거 얼굴 인식 사람 인식을 해가지고 센터를 기점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따라오는 그런 인식을 사용하는 그런 기술인데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최근에 뭐 오스모 포켓에서도 보여줬었고 저런 기능이 있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사용해봤을 때 정확성이 어느 정도 되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사람을 여러 명 인식하면 그 사람 두 명을 이렇게 기점으로 센터 막 이렇게 잡아 찍어도 하던데 실제로 써봐야 어느 정도 정확성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M1 칩 바뀌면서 카메라 성능에서도 조금 더 향상이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라이더 같은 경우도 이전 세대부터 들어가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건데 M1 칩 들어가가지고 조금 더 그런 성능들이 좋아졌다 라고 계속 홍보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아이패드 프로에서도 썬더볼트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좀 언제 넣어주냐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썬더볼트 들어갔는데 이것도 아이맥하고 동일하게 썬더볼트 3 입니다. 썬더볼 4 아니고 3 탑재됐고 USB 4까지 지원을 하는 USB-C 타입 보드로 탑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매직 키보드도 있고 화이트 버전 이 키보드 흑우 키보드 난 사고는 그렇게 많이 안 쓰고 있어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흑우 키보드 이 색깔만 있는 게 아니고 화이트 버전까지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펜슬 같은 경우는 3세대 펜슬 얘기는 딱히 없었어가지고 뭐 나올 줄 알았는데 딱히 얘기는 없었어요. 그리고 가격은 11연 같은 경우는 가격 동결이 됐고요. 12.9연 같은 경우는 100달러 증가해서 국내가 기준으로는 전세대 기준 8만 원이 증가가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미니 LED가 들어간 디스플레이 치고는 상당히 많이 가격이 해자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옵션을 2TB까지 저장장치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고 셀룰로 넣으면 300만 9천 원이 되기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원하는 만큼 넣었으니까 가격이 비싼 거고 그래다 하더라도 스토리지 가격이 많이 비싸긴 한데 여튼 그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이매가 동일하게 4월 30일부터 주문 가능하고 5월 하반기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국내는 언제 출시될지 아직 모르죠. 그리고 이번에 애플 역시나 환경에 앞장서가지고 막 저번 한 거 탄소 배출 줄이는데 막 일조했다 막 이런 거 얘기 정말 많이 했었고 이번 제품들 설명할 때도 외장의 100% 재활용 알루미늄 사용이라든지 모든 스피커 자석 및 외장의 100% 재활용 히토류 원소를 사용했다고 하고 막 등등 이런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뭐 이런 것도 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 아이패드 프로에 그래서 충전기는 빠지냐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충전기는 결국에는 들어가겠죠. 아이폰에서는 뺐지만 아이패드에서는 아직까지는 빼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빼가지고 탄소 배출 좀 더 줄이셔야 될 텐데 음 여튼 이 정도까지가 오늘 애플 이벤트에서 있었던 신제품 발표랑 뭐 다른 추가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였었고요. 이 정도 말고도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는 에어팟 3 그리고 뭐 M1X 칩 들어간 제품 그리고 뭐 아이패드 미니 6 또 생각을 했었고 애플 펜슬 3 그리고 27형 후속작의 아이맥 지금 24형 아이맥 나온 거는 21.5형의 후속작이고 27형 후속작으로 32형의 아이맥이 나올 거라고 추측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32형 아이맥은 M1X 그러니까 M1의 후속 좀 고사양 그 칩이 들어갈 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애초에 M1X에 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올 때 이 친구는 같이 나오지 않을까 혹은 그냥 그 고사양 칩은 뭐 맥 프로 같은 데만 들어가고 이 친구는 그냥 똑같이 M1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건 뭐 나중에 추가 발표되는 다른 걸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제가 일단 원래 제가 대부분 컴퓨터 이런 쪽들만 대부분 했었고 삼성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신제품 관련된 발표 같은 거는 여러분들에게 딱히 생방송에서는 하더라도 영상으로 올린 적이 없었는데 오늘이 아마 이제 처음 올라가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별로 엄청나게 관심이 있던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감안을 하고 하시면 될 것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감안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공부를 더 해가지고 점점 이런 모바일 쪽 분야에서도 똑똑해지는 눈쟁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 싫어해 누르시고요. 나중에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